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원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8년 9월 33번 고1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우리 빈칸 문제니까요. 빈칸부터 함께 읽으시면서 단어정리, 해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우리 맨 밑에 있으니까요. 한번 봐볼게요. 자, all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요.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is nemo이다. 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냥 당신은 nemo해야만 해. nemo하는 것만 하면 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렇죠. 우리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요양문제 풀어나가보라는 의도가 되겠죠.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how funny are you? 당신은 얼마나 재밌어요? 당신은 얼마나 재밌나요? 선생님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are natural humorist. 어떤 사람들이에요? humorist. 그렇죠. born to be humorist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저 사람은 원래 웃겨. 그냥 말을 잘해. 라는 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being funny is a set of skills. 자, set of skills. 뭐예요? 어떤 스킬들이래요. that can be learned.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이요. exceptionally funny people. 특별하게 웃긴 사람들은요. 그들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아요. to keep track. 계속 따라가는 거죠. of everything they find funny. 그들이요. 찾아냈어요. 아, 이거 좀 웃기네. 라고 하는 걸 다 기억한다, 안 한다? 네. 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자, in the olden days. 옛날에는요. great comedians. 위대한 코미디언들은요.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트북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어떤 공책을 들고 다닌 거죠. to write down funny thoughts. 갑자기, 뭐죠? 아, 미안해요.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나면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겁니다. or observations. 아, 재밌는 걸 봤어? 그럼 써 내려가는 거고요. and scrapbooks for news clippings. 어, 뉴스에서 재밌는 기사 있으면 뽑아서 붙여놓는 거죠. that struck them as funny. 괜찮나요? 네, 오늘날요. 당신은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with your smartphone. 뭐를 가지고요?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당신이 have a funny thought. 그냥 재밌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record it as an audio note. 말해서 녹음할 수 있죠. if you need a funny article. 뭐예요? 특별히 재밌는 기사가 필요하다면요. save the link in your book, Mars. 링크도 초장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네. the world. 세상은요. is a funny place. 재밌는 곳이에요. and 당신의 존재는요. within it. 그 세상에 같이 있는 것이죠. is probably funnier. 그 안에 있을 때 더 재밌을 거예요. 자, accepting that fact.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 뭐예요? 그렇죠. 세상은 재밌는 곳이고요. 당신이 거기서 또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요. it's a blessing. 뭐예요? 아, 그렇죠. 축복입니다. that gives you everything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사실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필요한 것. to see, humor, humor을, humor을 보는 것. 그리고 and craft stories. 그러한 얘기들, 이야깃거리들을 보는 거죠. on a daily basis. is 일상에서. 괜찮나요? 자, 당신이 세상은 재밌는 곳이고요. 당신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실들을 인정한다면 어, 당신은 더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당신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oh, you have to do.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선천적인 능력을 기르는 거? 아니죠.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 네모 칸에 들어갈 것들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까요? 1번, keep away from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몰려구. 어, 옛날처럼 그냥 막 다 하나씩 쓰는 거예요? 아니죠. 2번, take risks. 뭐예요? 위험을 감수해라? 아, 전혀 아니고요. 3번, have friendly people. 친구를 사겨라? 아니고요. 자, 4번, document them and then tell some. 자, 뭐예요? document them. 그것들을 document, 문서화해라. 즉, 저거라는 얘기겠죠. 저거서요. 그리고 나서 뭐해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미안해요.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재밌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어, 저거.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말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4번 봐볼까요? 사람간의 관계를 증가시키라, 증전시키라. 뭐 이런 얘기 전혀 아니게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자, 이 문제 역시요.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요. 선지에서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괜찮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선지 꼼꼼하게 읽는다면요. 틀릴 일 없는 문제니까 한 번 더 정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어나 해석이 어려워요 하시면 우리 마더통 책 굉장히 잘 되어있죠? 이 부분 한 번 더 참고해서 정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우리는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